제이순율이 있잖아, 잔머리 굴리게면 야은이 잔머리로? 작업을 완성해야 되니까 대문을 그렇게 해주세요 자, 고객님 먼저 열라 맨손으로 왼쪽으로 자, 우로 흔들어주시고 다시 한 번 앞붙어주시고 자, 세워가지고 아, 이렇게 바로 다시 쭉 눌러서 오른쪽으로 쭉 쭉 다시 한 번 가보대로 이쁘다 하나 둘 셋 이쪽으로 둘 다시 왼쪽으로 하나 하나, 다시 오른쪽으로 둘, 앞으로, 하나, 나서 그 뒤에서 흔들어주고, 이제 다 끝 방향으로 하나, 오른쪽으로 둘, 왼쪽으로 하나, 오른쪽으로 둘, 하나, 다시. 다시 한 번 앞으로 쭉 아이고 강연지 앞번째 걸 좀 뒤에 바퀴 끼고 앞으로 쭉 했다가 왼쪽으로 쭉 다시 한 번 쭉 했다가 오른쪽으로 다시 한 번 쭉 둘 둘 마디 마디가 바닥에 닿는 걸 느끼도 있어 하나 둘 셋 둘 쭉 펴서 오른쪽으로 쭉 바라보고 넷 다섯 여섯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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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반대로 4 5 6 7 8 2 2 3 4 5 6 7 아 어서 왼쪽 바지 чис도 다시 바지 엔벌트꿈치가 무릎을 서서 꾸부리면서 더 크게 흔들어 줍시다. 흔들어서 풍물이 뭐뭐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죠? 뭐죠? 그 다음에 장고북 그렇죠? 기본으로 우리가 사물놀이라고 얘기되는데 사물은 쇠, 징, 장고, 북 풍물판에 나갈 때 순서도 그 순서로 나가요. 쇠가 제일 앞에 나가고 그 다음에 징이 따라 나가고 쇠붙이를 댕기고 이제 나가고 그 다음에 가죽과 귀가 나가게 되죠. 쇠붙이의 성격은 이제 좀 맑고 쨍쨍한 소리 그중에 높은 소리를 깽아리가 내고 낮은 저음을 징이 내죠. 마찬가지로 가죽과 귀에도 장고가 높은 쪽으로 맞고 북이 낮은 쪽으로 맞춰지죠. 쇠와 장고는 장가락이 많이 들어가고 징과 북은 원박을 주로 치는 큰 박으로 기준을 잡아주는 특히 징은 이제 원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악기의 각기 특성 이 전체가 어우러져서 하나의 이제 가락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풍물의 집단성을 얘기하게 되는 그런 의미죠. 물론 다른 악기들도 대부분 다 독주를 하게 되지만 합주를 하게 되지만 특히 풍물에 있어서는 같이 어우러져야 그것이 이제 서로 소리가 딱 어우러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고, 벚고 이런 얘기 했듯이 풍물이 일렬로 쭉 행진해간다, 빌러를 해간다 라고 하면은 맨 앞에 이제 큰 짓대가 가죠. 옛날에는 농자천화지 대본야라 쓴 농사 짓는 사람이 천하에서 제일 근원이다 라는 그런 글자가 쓴 깃발이 맨 앞에 가고 혹은 농기가 있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을의 상징을 표현하는 그 깃발이죠. 굉장히 큰 깃발들이 있는 마을들이 본 적이 있는데 그 깃발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기라고 조그만 삼각형의 일종의 장구를 표시하는 그런 영을 전하는 연기들이 가고 그 뒤에 이제 삼각형의 짓 여러 명씩 이렇게 쭉 따라가는 것이 풍물 폐의 행진이고 그 뒤에 이제 소고와 잡색 놀이들이 따라가죠. 잡색 놀이들 일종의 이제 가장행렬같이 대포수라든지 아니면 조리줄, 어떤 양반 이런 사람들이 그 뒤에 복세를 갖추고 따라갑니다. 일종의 놀이꾼들이 탈놀이를 하는 놀이꾼들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 중에 제일 판을 이끌어가는게 대포수다 라고 얘기하는데 큰 사냥하는 총을 잡고 얼루고 다니는 그런 놀이판에 들어와라 라고 얼루고 다니기도 하고 또 괜히 끼어든 놈을 쫓아내기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게 이제 풍물 폐의 구성이고 대부분 마을에서 풍물을 치게 될 때 그러한 이제 구성을 해서 길로 일을 해나가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구체적인 가락과 버름새, 진 이런 것들은 오늘 좀 배워보는 자리인데 풍물을 쳐본 사람 조금씩 더? 조금씩 더? 조금씩 더? 어느정도? 가락이름은 다 알 정도로 측정을 잡아 봤으면 원래 풍물 폐? 조금씩 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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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기 같은 왜 연구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좀 더 연결시켜가지고 우리가 어떤 마당을 짜거나 아니면 또 연구적인 장면에서도 풍물을 어떻게 활용할지 또 풍물과 그런 연구적인 장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방향으로 해보자는 거죠. 우선 일체하면 그냥 하나씩 치고 들어가는 거죠. 지인 딱 지인 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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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다시 한번 쳐다봐요. 바체들고 나와서 해 놓고, 둘러치고, 눈을 치고, 또는 구역에 들어가서 좋아한 것을 치든 새것을 치든 이렇게 치고, 술을 얻어먹고 몰고 또 나오고 이런 구조를 갈 때, 처음에 들어갈 때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요새 맵이 상당히 유행을 합니다. 맵이 유행을 하는데 맵은 한국말을 맵으로 읽어놓으면 말이 안 되는 걸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 말이 되게끔 딱 맞춘 구조. 주인, 주인, 문, 녀석, 문 안 열면 갈라요. 이게 이제 덩덩풍따궁 덩덩풍따궁 덩따덕풍따궁. 요 치는 갈아가고 딱 맞아 들어가서 입장단하고 맞는 거죠. 이런 것을 입장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피머리에 맞는 게 별 따세, 별 따세, 하늘 잡고, 별 따세. 별 따세, 별 따세, 하늘 잡고, 별 따세. 장단이 맞춰야지, 강약이. 별 따세, 별 따세, 하늘 잡고, 별 따세. 별 따세, 별 따세, 하늘 잡고, 별 따세. 자, 그거를 장단으로 쳐보세요. 덩덩, 처음에 진진문녀석을 알려면 갈라요, 부탁합시다. 덩덩풍딱풍딱풍딱풍딱풍딱풍딱풍, 천천히. 한국말의 구조하고, 장단 구조하고를 딱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과락을 좀 가르쳐주시지요. 일단 가락을 먼저 하는데요. 아까 입장단 많이 했잖아요. 2채하고 3채하고, 그거 아시죠? 또 아는 거 뭐 있어요? 오방진, 북거리, 한 이 정도 해볼까요? 인사. 인사를 먼저 하고 시작합시다. 인사는요. 안녕, 안녕. 맞아요? 안녕하세요. 딱. 인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딱. 진할 때 옆 사람 머리로 진. 잡아주는 것이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시작. 안녕,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딱. 진. 너무 멀어서 앉았습니다. 좋으세요. 형이 해소 같아요. 멈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채. 강약을 좀 더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에만 엑셉트가 있는 게 아니고 한국말에도 엑셉트가 있어요. 그거를 강약을 딱딱 해줘야 발음하고 장단하고 말을 들어가죠. 그래서 장단 없이도 우리 발음을 그렇게 해서 말에 강약을 탁탁 줘서 하면은 그런 운을 타는 재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강약을 더 확실하게 넣어서. 어디 어디 들어갈까요? 딱 쳐줍니다. 원박에? 원박. 멘 앞에 보통 콩물은 앞에 보통 강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원박. 이렇게 강의 들어갑니다. 앞에 안녕. 이거를.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개연사 한번 해보죠. 강을 생각하면서. 시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다음에 이체가 되서 아까 일체 는 뭐죠 이제는 그냥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빨라지는데 요는 그 빠르기가 어 어 너 4번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대거니 좀 더 빨라지고요 그래서 빨아주세요 저 팔라진 지금 일체를 같이 처음 쳐서 1시 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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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아니다 다음에 이체 이제는 아까 하신것처럼 진진 문여서 문안 열면 갈라 요 예 아 입장단을 강 강약을 보면 첫방에 강이 들어간다 했죠 선박을 강하게 하면서 c 자 이런 아로 근데 이거는 입장단을 1 9대는 신 거예요 어 이 말하면서 같이 서 보죠 시 자 2 아 오오오오오오오오 Billy 그 다음에 넘어가서 3채 으 땅땅 낭만의 양도 깜고 하십니다 으 강약을 더 성원이었어요 여길 지영원에서 2분이 하시겠습니다 치 나 다른 것 땅도 맥 따위 아 그런 땅도 맥 따위야 예 뭐 이거 땅도 땅도 내 땅이다 2선 땅도 내 땅이다 3체는 앞에 그 석박하고 내 마지막 따가 강의 이 들어와요 뭐 땅도 땅도 내 땅이다 두선 땅도 내 땅이다 이렇게 됩니다 맞춰 가지고 입장단에 강약을 둬서 손바닥 보이면서 뭐 더 없이 이제 땅브 깡도 내 땅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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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으 되기 쉽죠 그 땅 이제 붓거리 4 fur 거리는요 그냥 여러가지로 많이 치거든요 4 또 많이 아는 입장 간이 뭐가 있어요? 덩기다 덩다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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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거는 입장단을 쉽게 해보죠 원래는 덩기다 덩다다라 덩기다 이렇게 보통 많이 치는데요 그거는 덩기다를 세 번 쳐도 되고 덩다라라라 이걸로 계속 쳐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앞에 덩다다라라 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장단을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쉽게 되는 거죠 일단 얼씨구 절씨구만 해봅시다 시작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어깨는 덩썩덩썩하면서 북거리는 어깨춤이 일품입니다 그래서 어깨를 도연히 덩썩붙썩거리면서 시작 얼씨구 절씨구 지화가 좋다 이 노래는 이따가 맞춰가지고 북거리에 맞는 노래를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방진 오방진은 술 술 술 술맛있어 보라 마셔라 끄나게 술이 났다 술맛 좋다 뭘 씌고 절 씌고 술맛 좋다 그런거야? 짠짠짠짠짠짠짠짠 술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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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앞에 부분 한 번 해도 돼요 술술 술맛있어? 부어라 마셔라 끄나게 술맛있어? 술술도 절 씌고 술맛있어? 술꾸네 노래 제숙이가 알아가지고 섭섭하네 그럼 같이 큰소리로 같이 해봅시다 맞춰서 시작 술술술술맛있어? 부어라 마셔라 술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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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being Queen 중간간으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치셨었어요? 이거 쳤어요 바로 이거 쳤어요 그냥 장구 칠게요 장구 치신거야? 쇠 쳐보신 분 쇠 하시고 장구 그 다음에 뭐 해주셨어요? 쇠고 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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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채는 아까 땅도 땅도 내 땅이다 조선 땅도 내 땅이다 그랬잖아요 쇠도 마찬가지로 그냥 쳐주시면 되죠 쇠고 칠도 내 땅이다 뒤탕도 내 땅이다 장군은 얼룩 동 done 카 더 두선 땅도 내 땅이므로 말 했지만 8채는 전동 죽음 주관 너무 깎아 이걸로 많이 오셨죠 5회 짐은 덩덩 덩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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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 번을 들어 땅도 땅도 내 땅이다 2번 땅도 내 차례 나의 방아차 시에서 나머지 그 가라기 차 찾을 동안 여운이 계속 남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지 울면 되구요 4 부분 어떻게 되세요 5 2 아 네 어 예 5 5 5 어 어 예 아 그러면은 상세의 신호에 맞춰 가지고 이 장단으로 내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이 치면서 해보겠습니다 첫번은 한번 딱 해주시면 나머지 분들 좀 따라 같이 들어갈 거에요 예 아니 말 좀 하세요 으 으 으 으 아 1 아 으 으 노래가 오 Courtney 오 Courtney 오 Courtney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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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어 어 어 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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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안 안 하 regard 이렇게 돼 버리면은 안되죠 악기를 배지고 그만하자 나 이거 치기 싫다! 이걸 딱 친으로 주셔야죠. 이렇게 들어갈 것 같네요. 원래 이제 통로를 처음 배울 때 악기를 불고 배우니까 악기 해가지고 악기 가락 배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텐데 다시 한 번 우리가 이렇게 가락을 생각해보면 대부분이 손뼉으로 치면 되는 거예요. 손뼉을 치고 이렇게 아프리카 타장 보면 치타가 엉덩이 탁탁탁 두드리고 막 쫓아가는 이런 동작 이런 것들도 다 장단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여기 저기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동작 애기들이 이렇게 곤지곤지 하거나 성격을 치거나 이런 장단들이 대부분 다 맞아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들 보고 장부 맡겨놓으면 그냥 두드리면 그냥 상체로 막 두드린다. 이런 거가 장단의 기본이다라는 거고 그 호흡에 사람이 인체를 움직이는 호흡에 가락들이 서로 맞춰들어가 있는 것 그걸 잘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오늘날의 풍목의 장단의 여러 가지 기여들이죠. 자 그러면 가락이 간 것을 소리로만 들을 게 아니라 몸짓하고도 연결된 것 이것이 이른바 풍물의 여러 가지 춤이나 걸음새나 이런 것일텐데 특히 춤이 나오는 것은 다리의 불신으로 춤이 나옵니다. 이번에 탈추면서 얘기했듯이 그래서 우선 걸음새 중심으로 장단에 맞춰서 한번 움직여보죠. 선반 대부분 쳤었죠? 네. 앉아서 놓친 게 아니고 자 오늘 악기가 없으니까 더욱 더 갈걸음에 잘 신경을 쓰면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요. 먼저 춤과 풍물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몸의 움직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이게 모금 도둠이거든요. 그거를 먼저 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어깨널리 정도로 좀 편하게 벌리신다고 해요. 올라갈 때, 올라갈 때도 약간 꼬부렸다가 이게 항상 기본적인 자세가 되는데요. 이렇게 너무 되지도 않고 이렇게 엉덩이가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딱 선 상태에서 그대로 짜. 그래서 앉아만 한 번 앉아보시면 그렇게 나면 발로 딱 벌리지 말고 이게 엉덩이 이거 약간 오므로 해요. 그러면은 편해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안 되거든요. 무릎을 다 벌려가지고 화장실에서 편하게 딱 앉아있는 자세 이렇게 이렇게 앉아있어요, 사실에서? 뒤붙지, 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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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끝. 조금만 더 일어나시면, 예, 좋습니다.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서 안정된 자세로 해서 자, 들여 마시면서 위로 올라가요. 들여 마시면서 위로 쭉 들여 마시고 다시 들여 마시고 네, 계속 이걸 이제 박자를 타게 되면은 자연히 그냥 저절로 춤이 되는 거죠. 얼씨구, 절씨구, 지, 맞아, 좋다. 자, 이렇게 되는거죠? 하나씩, 뒤, 하자, 좋다. 자, 처음엔 좀 힘들텐데 이걸 숨쉬기하고 잘 맞춰서 하면은 이제, 그, 힘이 안 들게 돼요. 다리 근육, 다리는 다리 다리 다리. 왜 숨쉬기하고 맞춰야 되냐면 우리가 에어로빅을 유산소부터 산소를 들이켜서 이렇게 해 주기 때문에 에어로빅이 건강에 좋다. 그렇게 얘기 되는 것 마찬가지로 이 고군돋은다고 하면서 호흡하고 맞춰갈 때에 그게 이제, 그, 단전 깊숙이 호흡이 되기 때문에 그 피곤이 안 쌓여요. 그래서 춤을 추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유관순 교수 잡혀갔을 때도 방세호 지조를 했는데 수사관은 피곤해서 골아떨어졌는데 그 60대 먹은 아줌마가 그냥 버티더라. 그 이유가 뭐냐. 춤을 추면서 호흡이 단련돼서 그렇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것도 처음엔 좀 힘드는데 이제 이 호흡을 단련해 놓으면 원래는 이게 힘이 덜 들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호흡을 단련할 만큼 우리가 연습할 시간이 지금 안 되지만 매일 조금씩 호흡하고 연결시켜서 이걸 한번 연습을 해보면 훨씬 다리가 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고군도 트위가 있습니다. 기본 일은. 그러면은 걸어 나머지 걸으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걸어. 품을 갈 때 저기 척박을 무슨 발로 넣었을까요? 그냥 가다 보면 맛있을 텐데 저는 왼발로 제가 배웠기 때문에 왼발로 하겠습니다. 그냥 왼발로 걸어보죠. 그럼 걸을 때요. 이게 이렇게 까치발로 불안하게 걷거나 쾅쾅 짚어서 소리를 내어서 쾅 짚으라는 게 아니라 딱 이렇게 발에 처음에 디디 힘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발에서 힘이 나올 수 있게 그러니까 발바닥이 땅바닥에 쫙쾅 짚는다고 생각하고 걸으세요. 동동 이렇게 짚어주고 딱. 바로 해보세요. 동동 딱 짚고 그 다음 빨리 딱. 동동 딱. 동동 딱. 동동 딱. 동동 딱. 동동 딱. 동동 작은 바람으로 동동 딱.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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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뭐야. 왜 안 따라오고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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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지금 한 것이 그냥 태극증이 이렇게 버렸는데 그렇게 따라 진출할까 그 다음에 상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체는 땅도 땅도 넷 땅이다. 조선 땅도 넷 땅이 되죠. 지난번에 이거 많이 해본거죠. 그냥 걸어갈 때 딱. 땅도 땅도 바라보죠. 땅이다. 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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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이다. 조선 짱. 대추 정 저게 할 때 아빠는 먼저 뒤져 불안하게 걷지 마시고 뒤꿈치로 탁 동 나는 나를 난 정 이제 천 손을 움직여서 들어서 어깨추를 치면서 정 이렇게 석박이잖아요. 강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조금만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덩 덩 덩 덩 덩 다 덩 덩 덩 덩 덩 덩 덩 크게 덩 덩 덩 덩 다 덩 땅까 덩 덩 덩 덩 닭더 크기 덩 덩 덩 땅까 덩 땅까 덩떩 땅까 덩떩 땅ỉ 덩 덩 땅떩 띵띵띵띵떩 덩 덩 땅떩 얼씨고 절씨고 쥬와 자다다 그거는 큰 걸음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호흡이 가쁘고 힘들잖아요. 중간에 느린 걸 치면서 호흡을 같이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북거리 걸음은 처음에 크게 뛰어요. 일단 박자만 맞춰보겠습니다. 얼씨구 한 발씩 지하자 좋다 거기 얼음이 아니니까 한 번 디러요. 이렇게 살살 깨질까봐. 박자만 꺼릴까봐요. 자 좋다 얼씨구 절씨구 지하자 좋다. 이걸 크게 허이 얼씨구 절씨구 지하자 좋다. 얼씨구 절씨구 지하자 좋다. 얼씨구 절씨구 지하자 좋다. 얼씨구 절씨구 지하자 좋다. 춤을 추면서 바람 그대로 움직이면서 사랑하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얼씨구 절씨구 시작. 얼씨구 절씨구 지하자 좋다. 다 사랑을 하려면 이렇게 한단다. 움직여. 운의 사랑을 변치지 말자. 팔을 움직이면서 깨닫는 사람. 어 두둥chs 내 사랑. 둥강같 둥강 방. 공기 중간 기네살장. 더 중등의 사랑 동강강 동강강 동기동강기대상 동영씨 안에 들어갔다 나오기 오빠 남아기 너 불러 울 춤을 추고 우리의 사사랑은 아이가 이다 주로 시우시고 내 사 당신은 왜 사랑 사이할 자는 내 사랑 용의 사랑 변치 말자 굳게 굳게 다진 사랑 허화둥둥 내 사랑 군강장 군강장 엉기중당기네 사랑 너를 보면 신바람이 절로 나고 너를 만나면 하이가이가 두둔심 좋으시고 음 하하 하하 되죠 지금 한 것처럼 걸음을 되는디 막 뭐 있는 것처럼 막 불안하게 그렇게 걸으면 안되면 방까지가 멋있네 쫄까난다면 방까지 막 기하게 쫄까낼까 지금 이제 뭐 자 이렇게 북거리가 되겠습니다 북거리에 흥겨오는 그런 바닥이구요 무게중심을 이렇게 옮겨주면 좀 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무게중심 완전히 넘어갈 때 한 발에 살짝 뛰고 한 다리로 선다는 기분으로 선을 그리고 옮길 때 쭉 뻗어서 다시 옮기고 오금을 쭉 올려서 옮기면 되죠 엉덩이 이쪽으로 실룩, 저쪽으로 실룩 이쪽으로 실룩, 이쪽으로 실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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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룩 그게 이제 자유자재를 재야 눈에 걸어나가서 이렇게 서고서 걷는 것도 동작이 좀 자연스럽게 됩니다 네 다음에 남은게 오방진인가요? 오방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방진 할 때 조금 앞장단 남은게 고려하는데요 남은게 도움받으세요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세우자 남은게 도움받으세요 앞에서 부찰해 볼까요? 네 네, 뒤로 도웁 어딨어요? 구나grandbereater 이자 이제 투자 하고 있는 0 저는 갈대 어 아 일단 아 그 shut up 거의 캐나는거 되요 원 학대가 나면 요 다 vísupp esa 그거랑 거의 비슷해요 앞으로 preocup 엔 밟이 쭈고 approximate ächlich 5 매шь 로 доб xemob 반 계속 왔다 왔다 어 갈까 말까 그러면 억 вывод 마가 아 따라 거 다 아 아 이게 대자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 네 지금 너무 지윤씨가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너무 급하게 예 아예 아까만 꼭 찬당하고 내시아 예 아 저희 배움은 형의 그 저희는 오른발부터 먼저 사용했거든요 4 또 은기 자인 재행한 예 아 Nej 아니라 아닐까 아프고 같이 4 τ treats 왜 칠 tangled 1일이다 더 옹기다 따 더 옹기다 따 더 옹다 더 옹다 더 옹 너 옹정 다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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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그거를 만족도 으 아자 게임이 좀 어렵죠 근데 저희는 많이 안하고 그냥 아주 그냥 하이피에 가면서 조금씩 조금 으 금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써서 할게요 아까 범 따 넘까 저 더 더 아까 다시 검은 봉 닥까 Cong 부호 동gende 거 cos 프럽 원 broad 어두 vic 아 peac 가요 그러면 거 joints 한 바퀴만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냥 통아요 인양 아 키가 지금 여기 이렇게 매달 가 있잖아요 그렇게 악기를 따라서 다 불안한 거야 이렇게 내가 가보자 더운 더운 덩동 깠다 얻어 넘어서 덩동 돌아요 더운 기다 없어 아 язы다 뭐 더덕 AIPimporte calendar 음 닿아 번 다다덍 닿아 그 다음에 요거 오방진을 하면 바로 또 진호방진을 하게 되죠 덩따다쿵따쿵따쿵따쿵따쿵 이런걸 하는데 그거는 아까 이치한거 있잖아요 덩덩쿵따쿵 이거를 겨냥을 한거랑 같아요 거의 이체와 같은데 덩따다쿵따쿵 덩덩을 덩따다로 바꾸거든요 그것만 뒷장단을 빼고 그 앞부분만 가지고 한번 해보죠 입장담어어 더 옹나 라 끝따쿵따오옹 따옹따쿵떡 따옹따쿵따쿵따쿵 더 옹따다쿵따쿵따쿵 이거는 아까 했던거 그래서 더욱 같다 퀸 탑품 그다구 딱 이걸로 해서 이쪽도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는 볼 수 있어야 되요 이거는 이제 앞에 상세를 따라서 계속 쫓아 오게 되는 거죠 또 싸우서 이 달팽이를 만드는 거에요 요거는 뭐 일단 그 걸음새만 다시 한번 해보구요 이제 진풍이 를 하셔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아티 더운 날아야 한답고는 사우려고 갈까 조금씩 들여서 넘까 더 부탁든 따가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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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저 안스럽게 빨리 갈 때 아 또는 저기 뭐야 먼 거리를 달려간 것을 표시할 때 가면서 그렇게 갈 때 많이 있습니다 이 장관 걸으면 느낌이 그래요 장관은 빨라지는데 실제 가는 걸 얼마나 왜냐면 말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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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올려 버리니까 그래서 발을 길게 넓게 뛰면은 이상해 되요 그러면 이어서 아까 몇 개 움직임을 가져봤는데 장단을 치면서 그냥 장담만 치는 게 아니라 몇 개의 그림을 그리면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이걸 진풀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하보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풍몰에서 가장 기본적인 짓는 원진이에요 그래서 돌아갈 때 이렇게 안 돌아가고 항상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다른 하나의 진을 만든 다음에는 반드시 원 이거 다시 돌아왔다가 다른 걸로 갔다가 이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원이 가장 기본적인구요 기본적인 건 아까 왜 지나갈 때 이렇게 갔다 왔다 한거 있죠 이게 생김새가 을 한문에 을자같이 생겼다 여기 보세요 을자진 이라고 얘기해요 원진은 동그라미죠 을자진은 한문자 을자가 이렇게 된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밟아간다고 을자진이에요 그 다음에 뭘 설명해 주니까 태극진은 태극의 모양이 그래서 태극진이 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죠 태극기에 그래서 이 태극의 이 모양대로 이렇게 가는 것을 태극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다시 가는 이게 태극진입니다 태극의 모양이다 그래서 이게 태극진이에요 어 달팽이 달팽이는 요렇게 틀었죠 달팽이 집이 요렇게 생겼죠 그래서 달팽이지는 그렇게 몰려 들어가서 똘똘똘똘 마른게 달팽이지입니다 달팽이지는 풀어나올 때는 똘똘똘 말았다가 다시 고대로 거꾸로 풀어나오면 달팽이지가 풀어지게 됩니다 마르고 들어갔다가 고대로 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나름 지는 으 으 이렇게 1 2 3 4 이어가다가 양쪽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동그라미는 동그라미 대로 하나씩 엇갈려서 나눠주는 거죠 으 으 으 으 요렇게 일렬로 가다가 하나 둘이 가고 하나 둘이 가고 차례차례 나눠가는 것입니다 아 모르는거 없죠 으 3체로운 짐 풀이는 다 3체로 하고 들어갑니다 1 아 4 4 뭔가 괜히 사람이 많은 것 같고 풍성하게 보이는 느낌에 나고 지나갈 때 느낌을 보세요 요 롤이 오는 사람을 이렇게 마주치게 되죠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가고 5 5 4 4 5 2 5 5 5 5 5 5 4 5 4 4 5 5 5 5 이렇게 아 태극젠 들어갑시다 멀쟤는 이렇게 많아서 피곤 의미를 하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그대로 밟아 도양 앞사람 할 끝났고 그대로 밟아야 되야 그렇게 될지 그럽니다 이렇게 하면 원이 거꾸로 만들어졌잖아요 다시 한번 흔진을 해주면 다시 또 원래는 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available 나 않았을 때는 항상 걸이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나눔진을 양쪽으로 이제 나누게 되고 난지를 눈안 바앤 지난번 저쪽 극장에서 이렇게 밀려가고 또 밀고 오고 그걸 이렇게 밀려를 서서 밀고 또 밀리고 한다고 해서 미지기라고 합니다. 그걸 서로 밀려왔다 밀려갔다는 게 밀려지고 이게 또 쫙 흩어졌다가 쫙 해서 팍 부딪쳤다가 서로 지나쳐가는 수가 있죠. 그걸 가세치기라고 합니다. 팔을 보면 가세가 딱 짝 자르는 것 같은 가세치기라고 그러죠. 그런 여러 가지를 하는데 느낌의 변화 즉 이 진풀이를 해서 큰 풍물판에서는 진의 모양에 따라서 어떤 느낌의 변화를 주기도 하지만 보여주는 걸로 실제로 풍물판이라는 것은 다 같이 들어가서 노는 판이기 때문에 진 속에 있을 때 자기 느낌이 어떤가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뛰기만 하면 굉장히 숨이 차고 힘들텐데 이제 예를 들어서 원진을 막 돌다가 달팽이중으로 쫙 짜가면은 점점점 짜가면 가운데 들어가면 덜 힘들죠. 조금씩 뛰니까 그러다 밖에 나와도 굉장히 뛰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막 뛰어가다가 또 짧게 짧게 뛰다가 또 막 뛰어가고 이런 것이 이제 같이 판에 어울려서 놀 때도 그런 게 이루어집니다. 그런게 풍물판에서 호흡의 흐름이죠. 계속 뛴다고만 해가지고 그게 신나는 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뛸 때 뛰고 쉴 때 쉬고 이런 흐름이 안이 가고 늦게 보면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밖에서 보는 사람이 볼 때 달팽이중 짜서 가는 거 보면 얼마나 막 뭐라 그럴까 생각나고 이렇게 착착착 짜져 가는 거 같지만 실제서 안에서 뛰는 사람은 안에서 쫙 짜여질 때는 동작은 잡고 기운만 딱 서서 오르다가 다시 밖에 나가면 또 막 크게 뛰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 흐름의 조절 흐름에 따른 재미입니다. 풍물판에. 이런 것이 진풀이의 그 맛이죠. 꽉 짜여졌다가 흩어졌다 뭐였다. 이렇게 하는. 실제로 진풀이라는 것이 병영놀이에 진풀이로서 처음에 짬아서 볼 때 기록하는 그 판을 짜고 흐르고 품은 가락을 저 조절하고 그때는 그런 흐름의 조절. 판의 흐름의 조절 뭐 이런 것들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고 달고 내고 풀고 라고 얘기하죠. 내고 달고 내고 풀고 할 땐 냉다라는 것은 이른바 그게 저기 얘기하면 발달했다. 즉 뭔가 탁 던져낸다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달고는 좀 이제 쳐 올린다. 전개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맺고 절정에 탁. 아주 힘을 쫙 맺어올린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풀고 다시 산채로 두고 풀어준다가. 요런 느낌입니다. 이 진풀이의 가락의 흐름도 진풀이와 함께 그런 가락의 흐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지는 게 보통 우리가 그런 놀이를 진행해가는 흐름이죠. 이런 것이 일종의 이제 흐름을 판에 흐름을 짜는 겁니다. 자, 맞으신 풀을 할까요? 네. 하자 뭐. 어디까지 했냐. 네. 흐름진. 달팽이 진하면 됩니다. 달팽이 진. 달팽이 진. 달팽이 진. 달팽이 진. 네. 완전히. 차. 하자. 네. 아니 그게 내가 까치면 다른 사람을 다 쓰는 거예요. 네. 뭐. 닿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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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에 움직임과 이런 것을 호흡을 이제 서로 눈치로 보면서 눈치 컷 해야 되요 디워 3년 더 가도 혼자 마침은 이렇게 찍어 되겠습니다 만치 5 맞추면서 다시 정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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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전체 이 큰 원 바깥에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딱 들어가는 다음에 서 딱! 서서. 이렇게 만들어져야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하고싶은 많이 주면 그거 한번 매치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풀어서 나가야 하는데 거꾸로 나가게 되죠. 이 안에서 작게 태극진이 그려지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찾아 나가야 됩니다. 상세가 이제 중간에 낀 기게 되면은 또 다시 엉망이 되겠죠. 이러고 싶습니다. 남세는 할 때는 아이 계속 쫓아가세요. 상세만 쫓아오다가 내가 상세가 딱 꺾어서 중앙으로 쫙 가면은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왔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저쪽으로 가는 거야. 선두가 돼서 나눠지고 한 명 오고 선두 놔두고 서로 나눠서 그런데 이게 중간에서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다. 중간에서 어 어디지 나는 이러고서 이렇게 찾아 어 아니구나 이 집으로 이렇게 가면 안되고 아니 평소가 있는 거에 따라가잖아요. 여기까지 딱 온 다음에 딱 이렇게 나눠져서 가야지. 다시 들어가야지. 여기 왔죠. 그럼 제가 가죠. 그냥 또 한 줄로만 들어요. 결국 내가 아까 맞게 쓴 거야. 내가 조절을 안 했어. 다시 한 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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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지나가세요. 안 짝! 짝! 네, 격 걸리면서. 수고 날 하시고.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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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나 상세가 먼저 하는 건데요 상세가 밀때는 이걸 막 열고 쳐요 그 다음에 그 밀될 때는 딱 맞고서 이제 갈수록 크게 이렇게 시켰습니다 이제 우리 상세가 여기서부터 밀어보겠습니다 우리 조회와님 시작 우리 집에 왜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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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장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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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든 나 무슨 곳을 사랑으로 안 되냐 안 되냐 그냥 이것저것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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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내가 prononormer 가장 아 땅 1 1 4 ноз 그 다른 핸드 아elo 아 되잖아요 근데 딱 싸인으로 보내는 거야 따라와 이제 한 명씩 딱 따라오는 거에요 근데 여기는 사람이 여기 있다가 그냥 여기에 오면 이렇게 가는게 아니라 여기까지 다 가는거지 간 다음에 이렇게 따라와야지 모양이 완벽하게 되죠 사시어 당자 우리 다 앉으라 그래요 앉아라 상세가 일어나 가지고 가만있어 사는 그 부분을 이렇게 부세나 징이 되겠죠 그 이 사람이 이제 아 뒤로 돌아서 이제 치러서 이제 대도 가는 거에요 그는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돌아가니까 전에도 이렇게 나를 향해서 보면서 일어나서 이제 보는거지 따라 오면 거지 내 전에도 이렇게 딱 따로 의 길을 배달아 붓는 거예요 으 가 쉬었다가 여거 더 지금 이 차는 겁니다 이거는 놀이 에서 가난 서류에 보면 은 고사리 꺾이 와 다 있습니다 뭐랑 거의 비슷하죠. 이름이 뭐였더라? 새끼복이요.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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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청어역기, 청어역기, 청어역기. 청어역기, 청어역기, 청어역기. 그냥 제가 아까 알아서 제 흥에 겨웠을 때 그냥 난장튀기를 해서 막 진이 어깨에 흐트러트려요. 그래서 막 놀다가 상세가 이제 그만 놀고 가자. 그러면 이제 지흥이 있는데로 또 간다고. 그렇게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북. 따라오면서 다시 또 진을 만들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진을 짠다. 할 때 상세가 돼서 쇳가락을 친다. 살짝 여러 가락을 막 치는데. 보통 이제 고수, 상세 잘 치는 사람들이 가락을 쭉 치면 그 가락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 스승님한테 배웠습니다. 그 선생님 언제 가르쳐서 그런 걸 연구했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책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 가락은 임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전주 갔다 오는 길을 따라가면서 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생각을 해봅시다. 산골에서 넘어가지고 넘어서 들을 지나서 강을 건너서 전주까지 갈 때 친다. 그러면 사흘 밤낮을 걸어갔다 왔다. 라고 할 때 사흘 밤낮을 걸어가면서 계속 쇠를 정말 친다. 그럼 그 진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르막이 있고 내르막이 있고. 또 아까처럼 쉬었다 가기도 하고 강을 건드리도 하고. 그 느낌을 다 가락에 담았다라는 얘기죠. 그럼 올라갈 때 힘들면은 피머리 가락이 늘어졌다가 삼체됐다가 또 더 늘어져서 국걸이 됐다가 또 막 올라갔다 뛰어 내려가면 막 가락이 빨라졌다. 이런 거실 수도 있다라고 얘기되고. 그 다음 언제 그렇게 돌아다니겠겠는가? 엄청 마을 사람들이 라고 생각해보면 대개 사부에 사부에 사부 정도 되면은 이제 나이로 따져보면 한 동학 시대가 돼요. 한 100년 전쯤. 그때 풍물을 치고 동학군에 참여를 한다. 라고 할 때 매치를 삼넣고 이렇게 해서 좀 행진을 해가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풍물에 여러 가지 진법이나 병영거리 같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은 관에서 하는 그런 분사놀이의 영향도 받았겠지만 한편으로 2조말에 동학군이나 아니면 의병 부시나 이런 거 할 때에 이제 그런 행진 여러 차례 있었을 것이다. 그때 그런 가락을 길게 친군. 그런 산을 타고 가는 느낌을 그대로 가락에 담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 된다면 오늘날 우리가 가락을 새로 그렇게 짤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병원에서 1층에서 2층 올라갔다가 2층에서 돌아서 3층 갔다가 또 뭐 이렇게 계단을 걸어서 내려온다. 그걸 가락을 한번 짜보자. 그럴 수도 있죠. 복도를 쭉 갈 때는 뭐 3층 정도를 간다면 계단을 올라갈 때는 뛰어 올라간다. 그럼 힘을 올려 탁탁탁탁 뛰어 올라갑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가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쳐 봅시다. 입장난으로. 피머리로 올려버리지 몸도 건장하네. 한번 뛰어보세요. 여기서 입장난을 쳐주면 그거 맞춰서 뛰어 올라가면 돼요. 먼저 한번 시범 좀 해. 장단을 쳐줘요. 그러면 뛰어 올라가면 돼요. 장단에 맞춰서 알아. 손 장단을 칩시다. 계단을 올라가는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장단을 쳐줄 테니까. 한꺼야. 3층씩 뛰어. 곰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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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걸어가고 싶어요. 아, 진짜. 진짜. 하우, 하우. 하우, 하우. 하우. 자, 이제 그런 가락에 따른 걸음걸이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느낌을 공연할때도 파니에서 무대에서 걸어갈 때 3차로 걸어가느냐, 휘멀이로 걸어가느냐, 북거리로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다 느낌이 달라지죠. 왜냐하면 장단에 따른 느낌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이 1차적으로 가락의 느낌에 따라서 이 동작이 달라지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설정한 가락의 내용에 따라서 휘멀이라도 다 빠른건 아니죠. 휘멀이 가락을 치더라도 걸어가는 느낌이 터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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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면 오히려 터덜 거리면서 가는 느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요런 것들이 그 장단의 장단의 변화에 따른 장단의 변화에 따른 그 느낌입니다. 고런 것들이 똑같이 장단을 쓰면서도 일정한 극중 장면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 아까 장단의 흐름 과 그 흐름의 관계 그 다음에 장단의 느낌에 따른 동작 요런 것들이 풍물을 극중에 써놓을 수 있는 그 내용이다 라고 했고 풍물 자체가 아까 쭉 다시 그 얘기하는 걸 한번 검토해 봅시다. 처음에 가락이 있죠. 장단이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 입장간 내 사슬이 있습니다. 쥔쥔 문묘소 문안영어 갈라요. 별 따스에 별 따스에 살다 물 따스에 이런것처럼 땅붓땅붓땅땅땅다. 고런 거에 맞춰서 여러가지 말을 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뭐 한국식 랩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그 장단에 따라 말을 지어내놓은 것이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은 판소리 안이비에 그런게 많이 나옵니다. 즉 판소리 안이비는 안이비 얘기 들어봤죠. 판소리에 보면은 어 말로 쭉 해설해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숙정대왕 지구처에 사또자재 도련님 한 분이 계셨으니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대목이 안이리라고 봅니다. 그러다 이제 장으로 나가죠. 소리 이렇게 하는거 장도 느린게 있고 빠른게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 느린 거나 빠른 그런 장단에 따라서 소리 음악적인 소리를 하게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가락만 딱딱 잘라서 안이리라고 해서 사설로 넘어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장단과 말의 사설과 딱딱 맞춰 들어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뭐 억지로 얘기하는 사람은 미국의 대비 우리나라의 판소리에 안이리라고 같은거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거는 다른 이유는 음악적 구조가 다른 겁니다. 한국말의 음악적 구조에 맞게끔 하려면 뭐 사설 구조로 맞춰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거를 몇 개를 짜볼까요 한번 오늘 네 그걸 한번 짜보기로 하고 이따가 이제 그런 그런 그 가락에 따른 사설이 있고 그 다음에 가락에 따른 몸짓으로 춤이 됩니다. 아까 여러가지 걸음새를 배웠는데 걸음새에 따라서 그 상체는 하체가 그런 걸음걸이를 걷게 되면 이 상체는 춤을 추게 됩니다. 그 장단에 따라서 그 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선 내용이 있죠. 내용 그 아까 얘기한 저 멀리 동학 농민군에 따라갔다 온 기분을 쟤까락으로 쭉 칠 수 있다. 또는 우리가 언제 그 노조 민주화에 위해서 투쟁하고 쭉 그 사업장 내로 돌아다녔던 기분을 풍물로 한번 쭉 연결해 보자 라든지 또는 우리 그 어떤 노동조합사를 쭉 풍물로 한번 연결해 보면 어떤 느낌이 될까 딱 치켜 올라갔을 때도 있고 한참 또 침체했을 때도 있고 또 그냥 그냥 이렇게 또 끌어올렸을 때도 있고 이런 느낌들을 쭉 풍물로 바라보려고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내가 어려서부터 자라온 과정을 한번 풍물로 바라보려고 쭉 엮어보면 어떻게 될까 이런거는 눈을 감고 가만히 쭉 그 들려오는 가락의 순서에 따라서 엮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장면으로 앞에서 쭉 생각한 장면들이 있죠. 갈등 장면이라든지 뭐 이런거 싸움 구경이 좋다 뭐 싸움 구경이 사람들 재미를 끌어들인다 라고 한다면 풍물 가락의 순서로 우리의 그 싸움 과정을 갈등 장면 과정을 뒤로 한번 또 엮어보면 어떻게 될까 이런게 쉽게 해결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은 아 가락의 흐름의 조절로 또 그 속도나 아니면은 그 어떤 쇠 가락과 가락의 차이랄까 뭐 이런것들로 어떤 그런 갈등이 드러나기도 하겠구나 뭐 이런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게 내용이죠. 그런게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정한 장단에 따른 사설이 있습니다. 사설이 있고 그 사설이 더 가락을 더 많이 타게 되면 노래가 되죠. 노래로 된 것들이 음 아까 사랑가처럼 아예 북거리 장단 또는 그 그 삼체장단에 딱 들어왔는 노래들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 안맞지만 지금 현재 노래운동에 쓰이고 있는 행진곡이라든지 이런것들도 뭐 삼체나 희머리랑 맞춰보면은 또 맞아 들어가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곡에 딱딱 다 잘 들어 맞으면 우리가 노래를 써놓기가 참 좋을텐데 잘 안맞아 들어가서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어 원방만 친다든지 맞춰 들어갈 수는 있죠. 이제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즉 아까 비나리조의 사설이나 아니면 그런 사설들을 아 더 이제 리듬을 타면은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풍물하고 춤이 있습니다. 풍물걸음새의 위에다 기분을 더 실으면 춤이 되죠. 이렇게 해서 그 내용과 그 다음에 노래와 춤 이것을 쭉 통일시켜가는게 풍물 가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악과 무일체라 그러는데 음악 할 때 그 악이 이제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소리에다가 내용을 담았다 해서 그 악하고 가 노래 가요 할 때 가짜죠. 그 다음에 무 춤 무용 할 때 악과 무일체라고 하는게 바로 풍물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풍물이라는 것은 어 지금 우리 풍물이라고 옛날에는 붓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고유의 붓 저 풍물 붓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악과 무일체가 된 그런 성유된 모습을 이해를 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풍물이 가랑만으로 된 것도 아니오 충만으로 된 것도 아니오 그렇다고 그 어떤 구체적 내용만으로 된 것도 아니오 그 세 가지가 한꺼번에 어우러져 있는 것이 풍물이다. 그래서 풍물은 어느 한 가지를 이해하지 말고 전체의 총체적인 모습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하죠. 풍물을 이해를 하려면 그 악과 무 세 가지 전체를 다 알아야 된다. 라는 건데 그 세 가지가 캐면 캘수록 작고 새로운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물은 계속적으로 현재화되어야 된다. 라는 새로운 내용에 따라서 새로운 노래가 또 첨가되고 새로운 노래가 첨가되니깐 춤의 기분이 또 달라지는 거죠. 이런 것처럼 풍물은 계속 발전해 갈 것이다. 그것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붓이 옛날 전통시대의 어떤 공동체 문화로서의 붓이 아니라 오늘날의 붓으로 계속 발전되어 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풍물이 이제 한 틀거리입니다. 이런 공을 던진다고 공을 던지면 공을 던지면 공을 뒤로 탁 공을 잡겠죠. 다리를 뚫기도 하겠죠. 이 동작을 만듭니다. 그럼 그 다음 사람은 그 다음 동작을 한 단계를 또 만듭니다. 이렇게 던진 이 동작이 되겠죠. 그럼 그 다음 사람은 던졌다 치고 짝 까지 나가겠죠. 근데 그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공을 던질 때 그러면 탁 해서 통잡고 딱 잡았고 내리면서 딱 펴고 그 다음 사람은 던질래다가 엎어졌다. 라고 만들 수 있겠죠. 그럼 그 다음 사람은 엎어져서 어떻게 되는가. 바로 엎어져서 딱 짚을 수도 있고 한 바퀴 부를 수도 있고 짚다가 다시 들고 돌아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런 연속 동작을 만들어보는 겁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일 많이 하는 동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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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작을 보여주세요. vor까지 자본은 없습니다. 그 다음 사람. 탁 아 아 또 똑같이 동작을 잡아가지고 다시 들어井 그 다음 열었어. 그 다음 아니 택 엎어져 그 다음 퇴스를 넘겨줬으니까 Sam 동작은? 잡았어.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 케빈의 문도 안 열고 열어줘야 되는데 먼저 잡아요? 나는 막 벗어요. 잡지 않고 잡아서 그냥 벗으면 되죠 벗을 꺼낼게 그냥 바닥에 끝해서 그런 동작 풀어도 돼요. 넘어갔으면 바닥에 열어서 그리고 끊고 근데 이게 끊으면 연결이 안 돼. 벗어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은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는 거고 뒤에 사람이 상상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벗어가지고 벗었어요? 그럼 입어야겠네. 어떻게 벗어야지요. 원피스 아니에요? 가만히 사고? 침입했어요? 만들어라. 입어야죠. 바지 볼래요? 치매 볼래요? 말하지 말고 동작은 해요. 앞에서 본 대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뺐어요? 벗었어요. 벗었어요. 그럼 입어야죠. 자 이거는 어떤 거 하는 그 정도냐면 제가 책핀 영화 보면 이 사람 동작이 되게 분명하죠. 탁탁탁탁 그래서 탁탁탁 요런 게 그 동작이 분명해야 어떤 동작을 했을 때 그것이 잘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탁탁탁 쳐다보고 또 딱 잡고 탁 내리고 요런 게 딱 딱 딱 딱 끊어지듯이 동작을 해야 동작이 잘 보인다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씩 동작을 하는 거는 그 연결 연결이 움직임의 연결이에요. 어디다가 탁 핵심을 줘야 그 옷을 떼는 것도 그냥 이렇게 떼는 거 하고 또 딱 잡고 딱 보고 탁 들어 내리는 거 하고 이게 다르죠. 그런 걸 한 번씩 생각해 보잖아요. 어떤 동작에서 딱 끊어야 다음 사람이 아는가 지금 옷 열었어 말로 하죠. 전혀 말을 없이 한번 해 봅시다. 무슨 동작인지 다음 사람이 동작만 보고 알게끔 전혀 말없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쪽부터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다음을 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했죠. 자 뭐 했겠습니까. 그 다음 동작 자 뭔가 던져놨습니다. 그 다음 동작 오수 열어서 끈질 돼가지고 뒤로 갔다. 연습을 한번 해 볼까요. 옷만 벗어서 버전을 벗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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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앉아서 아까 내가 쭉 가락을 짤 때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짤 수 있다 그랬죠. 어린 시절부터 그걸 짤 수도 있고 또 혹은 우리 노조가 성장해온 길을 짤 수도 있고 짧은 거냐 틀을 하나 검토를 합시다. 오늘 풍물꽃의 이해이기 때문에 그 마을꽃 옛날에 한 마을에서 붓이 진행될 때에 그 순서를 우리가 하나 차용을 해 가지고 우리도 5일날 발표를 할 틀을 오늘 짜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 틀이 어떻게 되냐면 제일 처음에 뭐가 있게 됩니까? 마을 붓을 하게 되면 길놀이가 있게 되죠. 길놀이가 있다. 그 다음에 길놀이를 하는 의미는 뭐냐면 오늘 붓이 있다라는 걸 알리는 거죠. 풍물을 치고 막 동네 방네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뭐가 쫓아나갈 겁니까? 강아지가 쫓아나오고 애들이 쫓아나오고 그 다음에 어른들이 쫓아나오게 되겠지요. 자 길놀이입니다. 그러면 길놀이가 있다, 붓이 있다라는 건 다 아니까 길놀이에 따라서 쫓아나온 사람들이 일종의 둘레에서 난장을 치게 됩니다. 우리가 난장판 하면 그냥 막 그 뭐라 그럴까 막 소랑스럽고 막 뭐가 뒤죽박죽이 된 팔을 난장판이라고 그러죠. 즉 난장판은 바로 이 뭐 정리되지 않은 그런 팝입니다. 즉 동네 사람들이 다 와구작작 몰려나가지고 술 한잔 먹고 막 풀어내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붓이 진행된다면 평소에 쌓였던 감정도 막 풀어낼 수도 있고 또 술 한잔 먹은 김에 한 알소리 못할 소리 해가지고 싸움이 붙기도 하고 또는 취해서 좋다고 노래 부르고 떠드는 패들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오래간만에 만나서 벌어지는 정리되지 않은 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장판에서 일정 부분 다 정리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고사를 지내고 나면 본격적으로 놀이판이 진행되게 되죠. 머리판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판이 끝나면 뒤풀이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보통 붓판이 진행되는 과정인데 이거 이제 마을붓이 진행될 때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보통 무꽃, 무당이 굿할 때도 대체로 이 순서를 따릅니다. 즉 어떤 순서냐 하면은 처음에 청신, 신을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에 오신, 신을 놀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송신, 신을 보내는 이 세 가지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청신, 즉 신을 맞아들인다. 그 다음에 오신, 신을 즐겁게 놀게 해준다. 그 다음에 송신, 신을 보낸다라고 하는데 무당에서, 굿에서 신이라는 게 뭐냐면은 서양의 신은 하느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한국의 신들은 훨씬 더 그 자기 이렇게 다양한 신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연신, 산신이나 또는 용신, 태양신, 하늘신 이렇게 모시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임경욱 장군신 이렇게 모시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아주 고대에 즉 농사가 아주 자연에 의존해서 할 때는 보통 비의 신이나 또는 찬신, 호랑이 산신 이런 걸 신으로 많이 신격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차로 사회가 발달하게 되니까 어떤 농사의 풍요를 지배하는 것이 자연이지만 그 풍요를 또 뺏어가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뺏어가는 풍요로움, 즉 자기의 생산물을 뺏어가는 것을 막아줄 신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배자에게 한거했던 사람들을 신을 모시게 되죠. 자 그 신들이 즉 최영장군신 이조시대에 이조의 양반 지배가 가능해질 때 거기에 이성계가 정권을 잡는 데에 대해서 반대했던 최영장군신이라든지 또는 이조시대에 어떤 개혁을 하는 때가 뜻을 못 이루고 죽은 임경업 장군이나 남이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을 또 무당의 신으로 많이 모시고 있죠. 이것이 자기를 대신 지켜줄 사람들을 신으로 이렇게 모셔오는 과정입니다. 그러다가 이조 마렵에 가면은 그를 지키는 것은 어떤 그런 외부의 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즉 민중의 힘이다라는 자각에 이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하늘님에 대한 사고가 생겨나게 되죠. 즉 인내천 사람이고 하늘님이다 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신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주변의 민중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는 경향까지 생겨납니다. 이런 것이 쭉 사회가 발전해온에 따라서 또는 민중의식이 성장해온에 따라서 변해가는 부세의 신격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청신을 옛날처럼 어떤 신을 모셔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동료를 모셔드리는 과정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복적으로 해석하면 즉 길놀이라는 것은 우리 공연이 있다는 알리는 행위가 길놀일 수도 있는 것이죠. 즉 포스타를 붙이고 또는 홍보를 하고 안내장을 보내고 하는 것이 길놀일 수도 있습니다. 놀이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 이제 관객이 오겠죠. 관객일 수도 있고 손님일 수도 있습니다. 이 관객일 수도 있고 손님일 수도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놀이를 진행할 그럴 동료들이지요. 그래서 이 관객을 불러오는 것 또는 우리가 초청한 손님들이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난장이라는 것은 어떤 통일되지 않은 의견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자 그 다양한 의견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통일하는 데는 주먹 다짐해서 통일할 수도 있고 설득을 해서 통일할 수도 있고 논쟁을 해서 통일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품의 앞대가리에는 그런 다양한 의견의 제시 또는 그런 쟁점들, 갈등 이런 것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이 다양한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을 때에 이제 어떤 집단의 의견이 통일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판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게 되죠. 혹은 주제의식입니다. 이것이 그 어떤 그 공연의 주제로서 또는 의미로서 표현되고 그것이 어떤 집단 무 또는 그 합의된 내용을 노래로 부르거나 또는 뭐 집단 춤으로 추거나 아니면 노래나 춤을 안 추더라도 어떤 하나의 상징 형태로 드러나거나 뭐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대체로 아프리에 해당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놀이판이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어떤 재판의식이죠. 여기서 이제 하나의 주제의식으로 통일된 관점을 가지기 때문에 그 통일된 관점으로 사회를 새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여기까지가 현실이라면 현실에서 어떤 우리가 왜 이렇게 똑같은 지향을 가지게 되는가 우리가 바라는 바는 뭔가 이런 것들이 통일되게 되죠. 그런 것이 모아져서 하나의 놀이판으로 이제 모아지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장면이 있을 수 있겠고요. 다양한 장면은 여기서 모아진 주제의식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사회입니다. 우리가 탈춘을 저전에 잠깐 보지만 탈춘에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옵니다. 양방과장도 나오고 또 먹중과장도 나오고 여러 가지 중들 그 다음에 파괴승과장도 나오고 또 바람피우는 미알 영감 장면도 나오고 또 그 바람피우는 미알 영감을 하고 따지다가 미알 영감한테 채워가지고 죽는 미알 헐롬도 나오고 또 미알 영감이 데리고 온 기생첩도 나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장면들이 아무 연결 없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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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됐을 때 그 관 관련성은 뭔가 라고 할 때 그 아무 관련 없이 배치된 여러 장면들을 하나로 꿰뚫는 것을 찾아내려면 그 가운데다가 여기다 농민이 가고 나와놓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즉 그러한 봉건 시대에 한 농촌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농민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농민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수탈자로서 양관이 있고 또 그 수탈자로서 양관이 있는데 그렇지만 절에 와서 불공이나 들고 빌고 살아라라고 하는 그 어떤 하나의 숙명론적 종교로서의 그 분교로서의 파괴승이 있고 또 한쪽에는 그 어떤 여성어갑의 구조로서 축척구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여성어갑 구조 속에서 살아가다가 뒷발에 채워서 아무 의미 없이 죽고 죽고라서 장사도 제대로 안 치려 합니다. 그냥 독경화문하고 쓱 치워버립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여성상이 있고 이런 것이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상관없는 장면들이 하나로 쭉 연결이 됩니다. 이 가운데 관객이 앉아서 본다면 여기에 온 손님이 앉아서 본다면 다 이해될 수 있는 장면들만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놀았다 하면 뒤풀이는 이 놓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이 앞에 현실로 돌아가기 위한 매직 의식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하나의 우리가 쭉 판굿을 구성한다라고 할 때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어떻게 어떻게 배치될 것인가를 골라뽑아서 갖다 끼워 놓으면 됩니다. 끼워 놓고 이 사람들이 보기에 즉 손님들이 보기에 구세서는 신이죠. 아주 높은 분들입니다. 그 손님들이 보기에 즐겁게 놀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에서는 손님들이 보기에 즐겁게 놀면 되고 여기서는 다양한 의견이 처음에 갈등으로 드러나면 되고 그 다음에 맨 뒤쪽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정해지면 됩니다. 그 양식들은 지금 오늘날에 어색하지 않을 다양한 것들이 배치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그의 많은 표현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표현 장면들을 어떤 순서로 나열할 것인가만 정해놓으면 됩니다. 자, 어떠한 순서냐 우선 길놀이가 있겠죠. 자, 와서 같은 모입시다 라고 하는 길놀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포스터를 어떻게 찍을 건가 어떻게 홍보할 건가 또 검토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난장이 있습니다. 다양한 쟁점 또 혹은 처음에 온 손님들이 우선 좀 쟁점을 이렇게 뜨고 부딪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연을 할 때에 앞에 같이 손을 치고 하는 공농체네도 좀 넣고 또 좀 시내에서 달려온다고 허허거릴 때 쉴 수 있는 여유 또 옆에 사람을 쳐다볼 수 있는 이런 놀이 같은 거를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쳐다보니까 같은 의견 가졌네 공연 보러 왔네 또는 저 사람은 아무개 모두 사람이네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하나의 집단의 의식을 드러낼 수 있는 고사를 지내건 아니면 같이 노래를 하나 부르건 또는 노래 부르면서 같이 춤을 출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건 이렇게 해서 하나의 집단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을 하나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양한 즉, 이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여러 측면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몇 개 배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끝에 결론만 지어주면 되죠. 매진무시 자, 각 조별로 짜고 싶은 내용을 세 번째 날 몇 개 설정을 했던 게 거기 적혀 있습니다. 써렸던 게 기억이 날 겁니다. 지금 지금 그 틀을 관계자들이 다 없어서 지금 문제인데 지난 시간 두 조 정도 짜기로 했었지? 네. 우선 두 조 나눠서 오늘 틀거리를 짜버립시다. 포스터 포스터드 포스터 만들어야지요. 안내장만 두면 안될까요? 이거 하세요 그럴거 같겠고 둘 다 하세요 그럼 조금만 만들자 할까 말까 라이트 뿅 으음 나 빨간색 빨간색으로 싸인 재수가 강정 좀 치워져도 으음 으음 아 이 각각에 해당해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으음 하여튼 장면은 저기서 장면을 적어줘야지 여러개 여기 해당한다 아마 그때 그런건 아닌데 잠을 잘 빨간색으로 하여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그런걸 다 해놓고 금말부터는 연습만 한다고 그렇지 아 너무 쉬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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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장면에 해당하는 거를 어떻게 집어낼지를 생각을 합시다. 그 장면을 확실하게 좀 예? 금요일까지 뽑아주세요. 그래요? 숙제는 하는 거야? 이 일일이 하지. 자 그럼 오늘은 확실히 명필이다. 여기는 뭐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평강을 하고 헤어져야죠. 너무 안 모였다라는 척관은 하지 말고. 이 집 안 하기로 했어요. 결 한 번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요? 거기 했어요. 그다음에 금요일 날 가져오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 것이. 네 글씨예요. 남겼어요. 장소는 어디예요? 조회라는 벽입니다. 배들 막힐 때.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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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숙 씨 거기 들어갈 거야? 보죠. 아니에요.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거 이제 확실하게 나눠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나와요. 여기에 붙여가야지 자꾸. 어 이게 어느 내용에 좀 더 마음에 드니까. 붙여가지고. 좀 더. 여기 붙여라 해가지고. 아니 어저께 아까 우리 나눔진 하듯이. 손님들을 더 들어와. 여기 여기 차례대로 나눠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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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요. . 선배가 보고 있는 것을 여와서 처음에 말로 다시 해보았고 있는데. 그때 풍물 할 때는 정말. 선배들한테 양해를 배운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냥 어디 따라갔다가. 잠깐 하루 동안에 그냥 여운 거였는데 그때는 그 풍물에 대해서 배워되는 재미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거의 7, 8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진가를 발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결론은 역시 선배님들이 하라고 그러는 거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따라가야 한다. 그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며 후배를 그렇게 이끌어야 강압적으로 이끄는 것이 선배의 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 재미있었고요. 언제입니까? 그리고 언제입니까? 응? 아니? 뿌듯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근무가 다음 주에는 못 오거든요. 오늘 나오면 마지막이에요. 못 나오기 때문에 되게 서운하고 거기 공사님들은 죄송스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명이 빠지거나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좀 위축되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죄송한 마음이 드죠. 그래요. 눈이 눈이 눈이. 그냥 그렇게. 먹는게 instruments. 뭐야, 그렇지. 잘 먹어야 되니까. 그럴거 없어요. lips 중형 겸 평가가 없어. 퇴근해 juego. 경부할게요 침대. 네. 재밌다 어이. 술간lapping. 다 resulting Care 보인다고. 할 거라고. 일단 한 바다니가 가까이 또 갔어요. 또 길 살짝 무더운 걸 찾아갔어요, 그 간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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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찾아가세요, 여기를. 예. 불행이면 불행이고. 문 닫았대요. 여기 있을 거예요? 네? 여기 있을 건데. 아, 불행이다. 이 둘이. 아마... 되지만 한... 1, 2분을 따뜻하고. 1, 2분을 다시 해볼래. 여럴을 깨는 건가요? 이게 앉아, 배우자 님처럼 말아줄 테니까. 아, 귀여워. 앉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있네? 참아야 하는 일은 제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한 것도 없고 지각 안 하고 결성만 하고 근데 지각을 하고만 하고 그래야 결성만 안 하기로 세고 한 입을 입고 기업 세고 있는 결성이잖아 어디가? 그 조합만 없애면 뭐 개량 타려야겠다 그거는 진짜 근문만 아니면 한 것도 안 빠지고 있어요 다음부터도 지각 하나일까 결성은 안 하겠지 저도 오늘 이건들이 잘 몰랐고 다음날 따지고 보니까 사실 그렇다고요 그래서 뭐 개인 가정상 또는 피해를 되면 너무 좋고 저도 너무 오고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한 번 빠지게 되고 그러니깐 또 못 따라가고 좀 그럴 거 같아가지고 또 그 시간에 꼭 멀리 해야 되는 시간에 또 앉아가지고 또 놀게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또 그게 미안해하고 또 못 나갈 거 같고 그랬었는데 학교 다니면서 몇 번 이렇게 섭섭을 하니까 하라 그러니깐 따라서 몇 번 해본 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흐름도 잘 몰랐었고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도 다 됐고 그리고 이제는 작은 마당을 하나라도 보면서 이런 오늘 배웠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서 그냥 또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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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성혜를 만났거든요 고대에 성혜를 만났는데 저번 주에 한 얘기를 그런 것을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월요일날 같이 만나서 하자고 그날 우리 재밌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되게 날씨도 추웠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 있을 거라는 희망을 알지 맞는데 가수록 사람들을 틀어서 그게 좀 속상해요 같이 할 게 좀 좋았을 텐데 참 병원 근무라는 게 참 이런 것에서부터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속상하고 당연히 끝나는 날까지 다음 주에는 잘 모르겠어요 일이 있어서 어떻게 모르겠는데 끝날 때까지 같이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오늘 저도 6년만에 수호를 해봤는데 몸이 잘 돌아가지는 않죠 오늘 참 좋았어요 열심히 할게요 또 풍물 뒤로만 치다가 손하고 입으로만 하니까 참 재미있고 좋네요 그리고 오늘 또 많이 빠진 건 날씨 추운 것보다 통화를 많이 했더니 근무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개인사정으로 이제 빠질 수 있는 분보다는 그런 어떤 그런 집중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이제는 사람의 사람 수에 얽매이지 않고 모이는 사람들이 그냥 마음으로 모여서 정말로 진실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길 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빠질 때는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위에 빠진다 라고 그 이유와 사연을 되면서 그거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저기 전화를 좀 주시고요 제 전화번호를 모르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인종의 위를 거두면서 앞으로 공연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다 일기능으로써 서로 이렇게 나중에도 계속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게 서로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단 모이는 사람들이 참 열심히 해서 저도 열심히 더 하고 싶어서 좋아요 이렇게 다 시작합니다 네 지난 시간 되겠지만 오늘 조금 빗나갔지만 요거 가지고 또 다음 시간 정도면 훌륭한 창구가 하나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장면을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이렇게 오늘은 빨래추만 친건데 여기다가 빨래만 갖다 주워다 널면 됩니다 그 장면만 잘 정리를 해주면 쉽게 되니까 금열 정도면 짜고 모레 붙이고 그다음 월요일이면 이제 연습하고 작년 배역 정하고 금요일날 연습해서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래서 3월 3월 5일날 3월 5일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미리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나도 배역 하나 남겨놨고 손을 나고 칭찬을 해놨어요 금요일이잖아요 3월 5일이 금요일인가 네 금요일날 덩' 금요일이 한 번 더 있나봐요 3월 5일날 나오시는 사람은 나도 배역 하나 빼놨어 하면 그날 와서도 할 수 있는 배역으로 남겨놓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칭찬을 하라고 연락은 하세요 그리고 여러 번 나오고 싶은 사람은 그리고도 나오고 탈 쓰고도 나오고 여러 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배역이 모자라면 옷 갈아입고 나오고 탈 쓰고 나오고 반서라도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럼 또 그런 거 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